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근대 문물의 수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강제로 개항을 당한 다음부터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날이 시작했죠 그래서 예전에 배웠는데 우리 통일기무암은 기억나죠 개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신사도 보내고 모빙사도 보내고 조사시찰자도 보내고 이러면서 우리도 어쨌든 근대하는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수령하려는 노력들을 해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서양식 인대화된 문물들이 차츰차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도 근대 새로운 문물들이 접하게 되죠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과 통신 의료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부분입니다 교통 아무래도 전차 전차 아시나요?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다시 곳곳에 트램이라는 이름의 노면 전차 당시로 비슷한 모습에 완전 독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놀려는 우리도 시도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유럽 같은 데 가보시면 전차가 다니는 것을 노면으로 전철이나 기차처럼 길진하지만 차량 하나 두 개가 붙어가지고 노면에 따라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차가 운행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차가 운행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가 필요하죠 전기 그래서 한성전기회사도 설립되어 지기도 하죠 서대문과 청량리 간의 노선을 부설해가지고 전차가 다니는데요 특히 서대문 청량리 이쪽에 고종의 입장에 부인의 능 중전 민씨의 능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실시적으로 전차를 두는데 그게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해요 근데 실상은 또 고종은 또 그 전차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전차를 생인하고 만들어라고 했지만 그 전차를 보니까 약간 뭔가 지금으로 치면 약간 상여를 타고 다니는 상여가 관이 실리는 연구, 운구하는 그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해서 좀 꺼려했다라고 또 이야기가 전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차가 왔다갔다 하게 되어지고요 또 철도를 개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경인선을 시작을 해가지고 경부선, 경위선 차례대로 이제 철도가 놓아지게 됩니다 근데 철도는 지난 시간부터에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이제 근대의 문물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침략의 제국주의 세력 특히 일본의 침략의 통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물자열의 수탈에 가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인선, 경부선, 경위선 이렇게 쭉 있지만 이 철도 부설권 처음엔 다 일본이 차지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일본이 야금야금 다 차지해서 결국에는 놓게 되죠 그래서 X자형, 의주부터 부산까지 그리고 저기 원산에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X자형, 철도망이 우리나라에서 구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차나 철도, 이러한 신 문물들 신 교통수단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외국 자본과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설치가 되어지죠 우리나라가 스스로 그걸 설치할 능력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선진 교통수단이 들어왔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외세의 입건 침탈 그리고 침략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졌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좀 한계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철도의 침략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경부선과 경위선 철도입니다 경부선과 경위선 철도 같은 경우는요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침략 그리고 전쟁에 이용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만들었던 철도가 바로 이 경부선과 경위선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약간 철도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철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간 근대적인 시간 개념 시간 개념을 좀 변화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기차라는 것은 철도 기차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전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했을 때 맞나 뭐 대충 점심 먹을 때쯤 맞나 이렇게 시간 개념이 그렇게 막 분 초 단위로 명확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기차라는 것은 9시 정가에 출발한다 9시에 기차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바로 철도의 도입으로 말며서 이루어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역에 보면은 특히 옛날 역들 보면은 다 가운데 큰 시계탑이 있죠 역 앞에는 꼭 큰 시계탑 옛날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시간 중요한 시간에 객관적으로 딱 맞춰 떨어지는 시간 개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통신입니다 통신에서 우편사물을 맡아보는 우정총국 설립으로 시작됩니다 우정총국 하면 기억나는 곳이 있죠 아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뭡니까 그렇죠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이 바로 우정총국 축하 축하 이제 개국 여는 오픈 개업식이죠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갑신정변과도 관련해 있는 그런 근대 시설이 바로 우정총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갑신정변 때문에 잠깐 중단되긴 했지만 의미개혁 이외에 재개되면서 근대에 대한 우편사무 나중에는 우리들 만국우편연합 전세계 우편연합체에도 가입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전신업무 서울 인천 의주를 연결하는 전신설을 가설합니다 전신 전신설도 가설하고요 전화 설치합니다 전화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이요 경운궁에 처음으로 가설되고요 서울 시내 점점 민간에 확대되기도 하죠 그때 우리가 보면 이 전화 설치 때문에 전해지는 또 일화가 있죠 어떤 일화가 있습니까 김구 선생님께서 원래 인천에 있는 형무소에 갇혀 계실 때 김구 선생님은 처음에 동학농민운동도 하셨고 나중에 중전 민식 명성화과 시해당한 다음에는 의미사면에 가담했던 일본인들에게 복수를 하다가 또 갇혀 잡혀가지고 처벌받을 위기에 있었는데 거의 사형을 받을 위기에 있었는데 고종이 나중에 사형 집행을 정지하라 라고 했는데 말타고 사람이 뛰어갔으면 실제로 사형 집행이 됐을 텐데 이때 마침 전화가 가설이 돼가지고 전화로 멈춰 해가지고 김구 선생님은 살아났다라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전화 근대적 문물이 어쨌든 우리 민족의 큰 위인 복립운동가를 살려낸 부분은 기억해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료시설 보도록 할까요 의료시설은요 처음에 광해원, 재중원 갑신정병 때 민영익이 갑신정병 때 개화파에서 큰 화를 당하게 되어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때마침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인 알렌이 알렌이 민영익을 치료해줍니다 그래서 약간 고종의 총야를 받던 민영익을 거의 죽음에서부터 살아나게 해줬던 살려줬던 알렌, 선교사였던 알렌의 고종의 어엿배 여기게 되어지고요 이런 알렌의 건의로 광해원이라는 병원, 근대식 병원이 생기게 되죠 광해원이라고 해서 재중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름이 세브란스병원 지금도 세브란스병원 곳곳에 있죠 세브란스병원으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어쨌든 세브란스병원의 시초가 강해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석영 선생님이 종두법을 보급하기도 하죠 종두법이니까 그렇죠 예방접종 천연도일 예방하기 위해서 지석영 선생님이 종두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점점 근대하는 의료시설들 의학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부 차원의 관립 의학교 관립을 나라에 세운 의과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설립하고요 또 일반 백성 진료를 위해서 광재원도 설립합니다 일반 백성들 보면은 조선시대도 해민서라든지 이러한 동서대변, 동서내에서 이런 같은 일반 백성들과 어쨌든 천민까지 구유를 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구유를 하기 위해서 광재원이라는 병원을 설립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관립 의학구 관립 국가의과대학과 광재원을 통합해서 대한의원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도 백성들에서 하니까 지방에도 자해의원이라는 것들을 설립해서 지방을 근거지에서 근대 의료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 다음은 근대문문 그 다음 근대문문은 바로 신문입니다 신문, 뭔가 근대에 대한 소식들을 전달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계몽시켜주기에 만들어진 신문들 근대적인 신문들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한성순보가 있습니다 한성순보, 우리 박문국 기억나나요? 박문국, 이번에 소신사 갔다 와서 이번에 우수한 이런 모물들을 보고 가서 박문국이라는 인쇄소를 만들었었죠 이 박문국에서 편찬했던 첫 번째 신문이 바로 한성순보, 1883년에 한성순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고 박문국에서 쓴 한문체 한문체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한성순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보죠 요즘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일보라는 신문들이 있죠 일보는 하루에 한 부씩 나오는 거 주보는 7일에 1주, 7일에 1번, 승보는 열흘입니다. 열흘 한 손이 10개거든요 그래서 열흘에 한 번씩 편찬되었던 신문이 바로 한성순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잠깐 한성순보가 발행이 중단되기도 하거든요 그랬다가 이어서는 한성 주보가 나오게 돼요 열흘이 발견되던 것이 한성 주보로 바뀌면서 몇이 7일에 한 번씩 나오는 한성 주보로 또 바뀌기도 하구요 독립신문 기억나나요? 독립신문, 그렇죠. 너무 중요하게 잘 기억하죠 서재필 주도로 만들었던 1896년에 서재필은 지식인들 중심으로 민간에서 발행했구요 쓴 한글만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일반 한자를 모르는, 한자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읽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정들을 여러 나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영문판도 발행했다는 것이 바로 독립신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재필이 주도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그 정도 많은 돈을 하사해주면서 처음에 독립신문의 발행을 많이 지원을 해줬던 것이 바로 이 독립신문의 발간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제국신문 1898년의 제국신문은요 이름은 제국인데 약간 우리가 이 당시에 제국하면 별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죠 하지만 여기 제국신문은 하측민과 분효자를 대상으로 했어요 하측민과 분효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쓴 한글로 간행이 되었습니다 한 번이면 그냥 하측민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읽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측민 상대으로 순한글로 발간되어졌던 신문이 바로 이 제국신문 약간 느낌과 제목 신문의 제목과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국민계룡을 위해서 노력한 신문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황성신문 황성신문은 나중에 뭐 의사조약 때 의사늑약 때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국으로도 유명한 신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국한문 혼용체 국한문 한문도 섞어서 썼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평가를 하죠 제국신문은 분효자와 하측민들을 위한 신문이었다면 약간 황성신문은 식자층 약간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을 위한 신문이다 라고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한문 혼용체로 국문과 한문의 혼용체로 발행을 했고요 민족의식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898년에 남궁호 이런 선생님들이 중심으로 발간되었던 신문이 바로 황성신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한매일신문이죠 대한매일신문이 상당히 중요한 신문 중에 하나죠 앞에서도 계속 배웠지만 신민회하고도 연관이 되어지고요 또 애국계몽운동 중에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과도 연결되어지는 신문이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문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좀 발행이 좀 특징이 있죠 한국인이 아닌 영국인이었던 베델 그래서 1904년 양기탁 선생님과 영국인이었던 베델 우리나라에 약간 신문위자로 와있던 특판원으로 와있던 베델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발행인이 되어주었어요 왜냐하면 베델이 영국인이고 또 영국은 일본과의 영일동맹을 맺은 영일봉의 동맹국가잖아요 영국인이 발행인 신문을 일본인들이 함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치해복권 이런 것도 누릴 수 있었겠죠 그래서 베델이 우리나라에 도와줘서 이렇게 많은 신문 대한매일신문은 다른 신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베델의 공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델의 선생님은 한국어로도 많이 고마운 분이고 한국 이름도 가지고 계세요 한국 이름은 약간 좀 우리가 느끼기엔 좀 웃기기도 한데 이름이 배설이시거든요 웃긴 우리한테 약간 좀 우승강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정말 감사한 분이겠죠 순한글 국한문 영문판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한글로도 국한문으로도 영문으로도 그렇죠 영국인인 베델이 발행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행인이 베델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항해 논조를 유지해도 조금 이렇게 다른 신문에 비해서는 좀 그런 논조를 유지하기에 유리한 고지에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일본인에서 영국에 되게 항의도 많이 했어요 베델 때문에 베델 추방해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감사한 베델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신문 언론 활동을 통해서 민족의식 고치시키고 개몽시키고 또 여러가지 일본의 침략에 야구에 대해서 알리고 항해 논조를 싣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좀 통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907년에 신문지법 통감부는 1907년에 신문지법을 제정해서 언론으로 탄압하고 반일 논조 일본에 반대하는 기사를 싣는 것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신문지법을 제정했다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문 이제 여기 말고도 신문이 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 동학이 나중에 이름이 천도교로 바뀌었죠 천도교 바뀐 다음에 천도교의 기관지였던 만세보 같은 것도 있고요 천주교의 기관지, 천주교에서 발행했던 신문인 경양신문 경양신문 지금도 있죠? 경양신문 같은 것들도 1906년에 등장하고요 미국이나 러시아 블라디스토크 이런 데서 신한민보라든지 해조신문 이런 신문들이 국내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간되어져서 민족의식을 고치시키고 항의 논조를 통해서 뭔가 일본의 비판적인 기사들이 실어내게 됩니다 해외에 있는 신문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한국 교민들의 고심점의 역할도 해주었겠죠 자, 그 다음에는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의 내용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료를 정말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대단한 교육료를 가지고 있죠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교육기관은 사립학교였다고 해요 그래서 원산학사라고 해서 최초의 근대 민간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원산, 덕산 지역에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 지역의 자제들을 공부시키자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이 교육기관이 바로 원산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어 등 근대 학문과 무예를 가르쳤다 무예를 가르친 게 좀 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 원산학사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동문학이 있습니다 동문학 둘 다 1883년 원산학사, 동문학 다 1883년에 만들어지는 교육기관인데요 이제 동문학은 완벽한 형태의 학교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 약간 통역관, 외국어 교육위에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기관이 바로 정부에서 만들었던 기관이 바로 동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옆에 있지만 유경공원이 최초의 국가에서 만든 최초의 근대적인 학교라고 말한다면 동문학은 지금으로 치면 학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어학원? 어학원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경공원은요 정부에서 건립한 최초의 근대적인 교육기관 그러니까 사립, 뭔가 민간에서 만들던 정부에서 총틀어서는 원산학사가 제일 먼저지만 정부에서 만든 최초의 교육기관은 바로 유경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86년 유경공원이 만들어지고 정부에서 건립했고요 주로 구관자재를 대상으로 높은 관직에 있는 자재들이나 아니면 젊은 현직 관료들도 많이 입학을 했다고 해요 그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치학 등을 수업하고요 또한 우리나라 사람이란 미국인, 선교사, 미국인 교수를 교사들이 초빙해가지고 여기서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현직 관료들은 나중에 입학을 안 시켰다고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의 입장에서 일을 또 하고 학교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결석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뺐다고 합니다 뭐 그런 어쨌든 일화가 전해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학교 아니 국가에서 만든 최초의 교육기관 근대적인 교육기관은 바로 유경공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오래된 지금 100년이 넘어가는 고등학교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고등학교들은 크게 두 가지 계열이에요 하나는 종교계열, 이 당시에 들었던 성교사들이 특히 개신교에서 만들었던 여러 학교들도 있고요 또 하나의 계열들은 애국계몽운동 계열들 민족이시고치시키 만들었던 민족주의 계열에서 만들었던 그런 학교들 큰 두 개의 주의계에서 많은 학교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내노라는 이름이 있는 명문고등학교들 지금이야 고등학교에 서열 일반고들은 없다라고 얘기해,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자 그런 두 가지 주의계는 하나는 미션스쿨들, 기독교 학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족주의 교회들이 있는데 이때 배제학당이나 이화학당, 배제학당, 배제고 있죠 이와 대학교들이 이와 여고도 있고 이와 외고도 있고 하죠 이와학당 등 개신교 성교사들이 헬리판 학교들이 바로 이 학교도 이때 만들어진 학교들을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와학당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죠 당시에는 근데 양반 자제들, 여식들을 교육시키거나 특히 외국인이 교육하는 이곳에 보내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성교사들이 없는 집, 약간 가난한 집, 딸들이나 아니면 천한 집, 딸들이 데려다가 공부를 억지로, 억지로 아니라고 정말 제발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해주세요 이러고 부모들이 반대하면 각서, 예를 어떻게 하겠다 약속까지, 각서까지 써주고 데려가서 교육을 시켰다라고 해요 가보개혁 시기에는요 특히 2차 가보개혁 무렵에 고종이 교육의국 조사라는 것을 발표하죠 그래서 가보개혁 시기에는 학무아문 지금으로 지금 교육부죠 교육부를 설치하고 신식학재로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입국 조사 1895년에 교육입국 조사에 발표해서 소학교, 지금으로는 초등학교죠 한성중학교, 한성사범학교, 외국어학교든 관제 이런 것들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직접 이 학교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근대적인 교육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뭔가 이 앞에 선교사들이 여러 학교들을 만들었다면요 이 이제 대한제국 말기 애국계몽운동 시기에는 민족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여러 학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민회 때도 배웠던 대성학교라든지 오산학교 이런 학교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학교들이 이때 만들어지는데 티에 나오지만 이 시기, 1907년부터 1909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2천여 개의 학교 2천여 개의 사립학교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908년에 사립학교령 이런 사립학교들이 만들어서 교육에는 무엇을 하려고 한 걸까요? 그렇죠? 항의대식을 심어주고 이번에 침략하는 가운데 우리도 힘을 킬러서 우리나라에 지키자라는 것이 학교들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사립학교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령이라는 걸 제정해가지고 이 민족교육을 탄압하고 학교를 마음대로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학교, 모든 학교는 설립할 때 학부 대신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 1908년이다니까 1908년이니까 학부 대신도 그렇죠 일본 편에 서 있는 사람이겠죠 학부 대신에 허가를 받아야지만 사립학교를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 등에 담은 사립학교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민족교육을 탄압하려고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근대적 문물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내용들을 좀 깊게 들어가기 보다는 간단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